캠빈 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박상민 닮은 싱어스라이트 겸 MC 이승학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해 있는 해나름 캠핑카에 찾아왔습니다. 헤헤헤헤헤 여성의 백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렇게 제조를 제작 중이십니다. 아 넓은 실내 또 모아비 차량을 개조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캠핑카는 주로 어떤 캠핑카를 제작하고 계시죠? 스타렉스, 스타리아를 많이 해요. 아 스타렉스, 스타리아 위주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토라운드 스포츠 이런 것도 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스타리아 라운지 한번 개조하신 캠핑카로 제작하신 거 한번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실내 한번 볼까요? 오 좋습니다. 요게 스텔스 향이다 그죠? 예, 스텔스 자박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누르고? 네, 누르고. 좋네요. 부드럽고 좋습니다. 삼나무가 되어있어요. 삼나무 향이 너무 좋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 가구는 이게 이제 고무랑 원목이에요. 원목에다가 UV꽃팅을 입히고 백색도 칠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자 왼쪽에 수납장 예,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밑에 있고요. 또 위에도 제가 한번 보고 계십시오. 딱 누르고 샥 빼면, 아 올리고 올리고, 으쌰, 제가 롱팔이라. 아, 여기 이렇게 깊게 되네요. 좋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그럼요. 위에도 이렇게 올리면 돼요. 네네. 커틱이죠. 어, 완전 뭐 사생활 침해에서. 그죠? 딱 이제 방해 금지 모드로. 예예. 여기는 이제 서랍. 서랍장. 반전통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네네네네네. 여기도 삼나무로 되어있고요. 예, 삼나무로 되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소형, 휴대용 변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뚝딱. 예, 올리면 침상. 어, 예. 이럴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아주 편하죠, 간단하죠? 아, 그렇군요. 딱 서류가 나요. 예, 예, 예. 암석을 다 올려서 침대를 길게 연장이 가능하다. 어, 굿아이디어입니다. 여기는 이제 테이블인데. 네, 선생님. 여기 이렇게, 먼저 올리면. 네. 테이블. 오오. 여기서 올려서. 제가 사장님 원하는, 이거는 이야. 제가 드디어 이걸 받습니다. 드디어, 이야. 박수 보내드립니다, 사장님. 이야. 이제 누워볼게요. 그냥 누우면. 으쌰. 오, 좋다. 근데 발이 살짝 남은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고를 때 또 대비했어. 이야, 아이디어 투. 짜잔. 짜자잔. 슉. 침대 연장. 오, 탄탄하다, 탄탄하다. 이렇게 놓고. 이미 요렇게 딱 놓았어. 변화가 납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도 좋겠어요, 그죠? 쿠션도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중간 정도에 쿠션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멋지다. 해나름 캠피카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이야, 살아있다. 바닥은 요트 바닥으로. 오, 이거 바닥, 요트 바닥으로. 이야, 이거 고급인데. 아, 훌륭합니다. 음, 매끌매끌하다. 예, 요트, 고급. 요트 바닥. 저게 질기죠? 네. 야, 테이블 침대 변화는 진짜 멋지다. 여기는 이제 앞뒤로 움직여요. 앞뒤로 왔다 갔다. 요거 이제 내리면. 예. 세상을 보고. 예, 앞뒤로. 술잔. 어이구야. 여기 공간이 많이 남죠. 사장님 혹시 순돌이 아버지십니까? 맥가입으십니까? 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낚실로도 물통을. 옷이 왔으면 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통 쫙 놓고 가시면 돼요. 낚시를 좋아하시면 낚싯대도 잔뜩에 싣고 가시면 돼요. 예, 저는 낚시 꽝이라서. 이야, 이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네. 이게 이제 뭐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야. 자동은 별로 안 나가더라고요. 예, 테이블 침대 변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이야, 훌륭합니다. 수전에다가 인덕션. 인덕션이죠? 네, 인덕션. 이야, 가스렌즈도 아니고 인덕션으로. 훌륭하면 이제 가스 안 쓰죠.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전기를 먼저 우선시 하죠. 가스는 이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배터리는 여유있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예, 쿠쿠 전자렌즈에다가. 어, 얘는 어디죠? 미디아? 네. 냉장고, 냉동실, 냉장고까지. 나는 캠핑카에 진짜 그레이트 아이디어. 어머, 할렐루야다. 침대로 누웠다가요. 요렇게 침대로 누웠다가. 자, 병상에 앉아서 허리 아프다, 그죠? 계속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하면. 짜잔. 짜자잔. 짜자잔. 우와, 테이블. 침대가 테이블로 변신했습니다. 와, 저분이 만드셨습니다. 하하하하. 사장님 뭐지? 야, 요거 앉아가지고.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고기도 문져려놓고, 구워먹고, 차도 마시고, 한잔하고. 하하하하. 이야, 아이디어 멋집니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요쪽 다리 놓으면 되겠다, 두 명이 앉아서. 그죠? 하하하하. 저는 바로 구매합니다, 이 차는. 하하하하. 어떻게 해? 그냥, 간단하게. 오, 되네요. 간단합니다. 자, 뭐 또 나옵니까? 요거는 뭐, 간단히 이제. 하하하하, 야외에서. 두 명, 뭐, 라면 정도 먹고, 그죠? 차 정도 마시고. 요거 이제 샤워기입니다. 요거 뭡니까? 오, 그러게. 네, 여기 꺼주시면 돼요. 오, 돼지코가 아니라. 그래, 뭐 샤워 그림이 돼 있던데. 스위치 있거든요. 예. 켜시고, 샤워하시고. 네, 예. 그럼, 요기 지금 돼 있는, 요정도 우리 스타리아의 가격은 얼마죠? 네, 이정도만 1320만원 정도? 대략 그 돈은 없는데. 차값 빼고? 네, 차값 빼고 세금 별도. 1320만원 정도. 이렇게 사놓으니까. 1320만원. 부가세 별도, 개수세. 별도. 예, 요게 브라켓인가요, 사장님? 네, 이게 이제 침상 접회브라켓이거든요. 다 용도로, 여러 용도로 쓰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이나 업체부터, 업체한테 팔기 시작했거든요. 야, 인천수구에 위치한 멋진 해나름 캠핑카. 인천수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2021년 튜닝 우수업체 해나름 캠핑카. TS에서 제구의 우수 튜닝 부분 우승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상까지 받으신 해나름 캠핑카. 인천수구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와, 회사 규모 보십시오. 크고 깨끗하고, 어우 훌륭합니다. 차량이 개조가 다 가능한 거죠, 사장님? 네, 모든 차량 다 가능합니다. 안에 지금 모아비도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도 있고, 스타리아 대국 중이고. 코란도 스포츠, 레스토렉스도 다 가능한 거죠? 레이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합니까? 그건 안고 있어요. 너무 짱이. 그건 너무 짱은 건 빼고, 그렇게 SUV나 보통 봉고 차량, 스타렉스 그런 것들 다 가능하다. 저희가 제일 많이 다양하게 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디어가 보니까 돋보이면 대단하십니다. 이야. 지나갔다 마는 중 déc사oco에서 완성 ! 감사합니다.